그림아 맛있어? 어휴 야 너 이빨이 진짜 날카롭다 야 그거 물다가 너 이빨 없어지는 거 아니야? 그림아 이거 너무 긁어도 안 좋을 거 같아 어? 그림아 그림아 야 그거 엄마 주면 안 돼? 안 돼? 우리 그림이 막대기 사준 보람이 있네 양말을 덜 뚫어요 그래 오늘 마무리는 막대기랑 하렴 아이고 뭐 쳐다보면 어쩌라고 주워달라고? 그냥 심부름까지 시켜 자 엄마 가져? 엄마 가져? 줘? 너는 네가 내려와서 가지고 가야지 엄마를 시켜 먹니? 이제 나이 들었다고 아주 그냥 엄마를 시켜 먹어 잘났다 대단하다 이 그림 그래서 지금 너는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너는 너가 제가 무슨 얘기한지 너는 어떻게 왜 그래? 너는 내 거야? 너는 나이 저렴하지 너는 내 거야? 너는 너는 내 거야? 이거 이제 내 거야? 거지? 너는 내 거야? 너는 나이 거니? 너는 너는 맥믈? 너는 나의 거니? 너는 나의 거야?